아아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의 로망 6시 퇴근이죠 그 로망을 배면해줄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인 밴드를 소개합니다 6시 퇴근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의 첫 유튜브로 앨범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멤버를 한 명씩 천천히 소개해볼게요 저는 드럼과 MC를 맡은 고은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의 든든한 매니저 노주현 과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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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요 성북구 어린이집 슈퍼스타 베이시스트 안성주 한때 정주영 생방울린 기탈비스트 유니성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인 보컬 장보월 자 그럼 저희 밴드의 진짜 진짜 주인공을 소개할게요 감사합니다 예쁜던 우레 가을달 가을달 밤 원 투 쓰리 조합 완벽해 우리는 여섯 식댁은 조합 완벽해 우리는 사랑합니다 조합 완벽해 우리는 여섯 식댁은 조합 완벽해 우리는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하루종일 즐거운 하루 되고 계세요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가을달 밤 라이트 자 오늘은 댓글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와 벌써부터 엄청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자 첫번째 댓글 보컬오빠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긴 포즈 한번 해달래요 잘생긴 네 잘생겼어요 자 다음으로 우리 피아노 치시는 누나 너무너무 예뻐요 혹시 남자친구 있냐고 없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자 다음으로 우리 기타 치시는 윤대리님 표정이 하나라고 좀 웃어주세요 자 다음으로 어 우리 서영민 주인님 오늘 기쁨이가 채노래슨을 안았다고 야이 지인이야 자 다음으로 어 우리 춤추는 과장님 너무너무 귀여워요 귀여운 포즈 한번 해달래요 귀 없어요 아아 네 우리 과장님이 이렇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다음으로 우리 안대리님 안대리님 어 없어요 아 안보여요 자 여러분 저희 가을달 밤 많이 사랑해주세요 내일 6시에 퇴근하고 멀어와요 진짜 빈맨들 야 아 아 아 아 아 아 1 2 3 좋아 완벽해 우리는 6시 퇴근 좋아 완벽해 우리는 살아남는 좋아 좋아 완벽해 우리는 여섯시 퇴근 좋아 완벽해 우리는 살아남는 좋아 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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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감사합니다.